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대통령의 딸은 과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바로 Sasha's Summer Job이 되겠습니다. 자, Sasha의 여름 아르바이트가 되겠는데 네, 지금 이분이신가 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면 여름 동안에 하는 아르바이트, 여름에 겨냥해서 하는 일을 갖다 보던 Summer Job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우리 소위 얘기하는 말로 여름 알바를 하는 것은 아마도 절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지 않을까요? For Sasha Obama, however, she had no qualms about serving fried seafood and milkshakes to hungry customers at a popular restaurant.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이 되겠죠? 막내딸이 되겠죠? 사샤 오바마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함이라는 거는 뭔가 거리낌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식당에서 백악우 본 손님들에게 seafood와 해산물과 또 milkshakes를 이렇게 대접하는 fried seafood, I'm sorry. 이거를 갖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serving하는 곳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On August 3rd, 15-year-old Sasha, President Barack Obama's youngest daughter was spotted working at Nancy's Restaurant in Oak Bluffs, Massachusetts. 지난 8월 3일에 15살 난 Sasha, 오바마가 되겠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막내딸이 되겠습니다. 발견이 됐습니다라는 거죠. 일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Nancy's Restaurant이라는 곳입니다. 메사추세스취의 Oak Bluffs에 있는 Nancy's Restaurant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딸인데 무방비 상태로 밖에 있지는 않겠죠? 6명의 비밀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버스에 있는 버스라는 것도 있겠지만 식당에서 테이블 같은 거 깨끗하게 식기 같은 거 치우고 정리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치우고 또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Sasha worked early morning shifts at the seafood restaurant until the following week. 그 다음 주까지 이 seafood restaurant에서 아침, 이른 아침, 오전 근무조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When her family joined her in Massachusetts for a much-needed vacation. 그리고 나서 대통령 가족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메사추세스 주에서 지금 딸과 합류를 해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휴가를 떠나는 그때까지 일을 거기서 했다는 것이죠. Interestingly, Sasha chose to work undercover going by her full name of Natasha.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Sasha라는 이 오버마 대통령의 딸은 본인이 undercover 그냥 어, 대대적으로 난 대통령의 딸인데 여기서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Sasha라는 이름으로 보통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Natasha라는 full name을 일부러 사용했다고 합니다. We were wondering why there were six people helping this girl. But then we found out who it was, that a fellow employee. 처음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는 아, 저 여자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여섯 명의 사람이 이 소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걸까? 라고 궁금했다가 나중에 아, 얘가 바로 대통령의 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죠. Another worker added. She's been around for a few days. It's pretty random. 다른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은 어, 뭐 며칠 동안이나 Sasha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일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식당 중에서도 Nancy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을까요? 라는 걸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어, Sasha가 왜 이렇게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궁금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바마 가족 대통령 부부가요. 이 Nancy's restaurant 식당의 주인과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관계니까 딸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겠죠. 자, 우리 관련된 문제를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he had no blank about accepting their offer.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무엇이 없었다. 그렇죠. 괌즈가 되겠죠. 우리가 거리낌, 어떤 약간 찝찝한 마음 이런 거를 갖다가 괌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생성을 하는데요. 자, 특정하게 찝어서 이걸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 무작위로 떠오르는 숫자의 목록을 만들어 냅니다. 라는 것이죠. Number three, a private investigator's job isn't as. 자,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as, as 사이니까요. 그렇죠. glamorous. 자, P.I. 라고 하죠. 개인 탐정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는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Children under 17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to see this movie. 자, 그렇죠. 우리가 나이 제안을 얘기하는데요. 17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른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 아까 사샤와 어바마가 그 secret agents와 함께 여섯 명이 a company 됐다는 그 표현에서 났던 것이었죠. The agent has worked the last one undercover in several countries.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잠복근무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요어는 잠복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요. 비밀 신분을 위장한 채 몇몇 나라에서 일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Bye-bye.